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친해자입니다. 마지막 방송은 아니고요. 이제는 또 저녁방송입니다. 마지막은 다 따로 있어요. 날씨 춥습니다. 꽃샘추위라고요. 꽃샘추위. 상당히 춥네요. 봄을 뭔가 시세만한 그런 느낌이야. 추워가지고 벌거벌 떨었습니다. 대단해 떨고 후더닥 집으로 뛰어왔네. 너무 춥더라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럴때도 감기 걸릴 수 있어요. 긴장이 풀리면 감기 걸린거야. 긴장. 긴장이 끌어놓지 말라. 아주 추워가지고 입맛도 그렇고 해가지고 그냥 짬뽕 한 그릇 먹었네. 짬뽕. 그 집 짬뽕은 상당히 깔끔한 것 같아요. 하여튼 짬뽕 한 그릇 먹고 저녁을 또 마무리합니다. 잘 안 먹으려다가 날이 춥고 해서 먹었어요. 또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삼성전자 컴백으로 파니커진다. 도대체 뭐가 컴백하는데 파니커지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지난해 주춤했던 유기발광 다이오드에요. 올레드를 하는데 올레드. 유기발광 다이오드. 요즘 그 유기발광 다이오드 소재주가 다시 들썩들썩 거리고 있더라구요. 여기 삼성과 엘지가 올레드 TV로 10년 만에 재격돌을 하는 겁니다. 재격돌을 하다보니깐 시장의 판이 커질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는 것보다. 시장의 판이 커질 것이다. 진권업계에서도 그러는데 올레드가 올레드가 대형 TV뿐 아니라 대형 TV뿐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자동차 이런 쪽에서도 탑재가 되면서 관련 소재주의 실적이 개선될 거랍니다.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그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는거에요. 분석을 하고 있다. 한국그레스에 따르니까 올레드 패널 소재인 폴리미드, 필름 등을 생산하는 PI 첨단 소재에요. PI 첨단 소재가 올해 들어서 이날까지 18.51%나 급등을 했어요. 18.51%나 급등을 했다. 같은 기간에 솔루스 첨단 소재도 43.67%나 치솟았고 LX 세미콘이라고 있어요. LX 세미콘도 28.45% 그리고 이녹스 첨단 소재 12.9% 덕산 네오룩스 역시 상승세를 보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는 거에요. 특히 삼성전자가 10년만에 올레드 TV 시장으로 복귀를 했는데 여기에 소재주의 활기를 옆으로 넣어 놓은 거에요. 활기를 옆으로 넣어 줬고 증권가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복귀하다 보니까 시장이 아주 들썩들썩이더라. 앞서서 삼성은 9일 차세대 디스플레이 퀀텀닷 올레드에요. 퀀텀닷 QD 올레드라고 하는데 이걸 적용한 TV를 출시한다고 해요. 삼성이 국내 올레드 TV를 선보인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수율 문제 때문에 액정 표시장치 TV에만 집중했었어요. 하다가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올레드 TV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니까 전략을 수정한 거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LG전자가 홀로 육성하던 올레드 TV 시장이 삼성전자의 참전으로 한층 가파르게 성장할 거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LCD 패널 가격이 반등을 하고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올레드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삼성도 올레드에 추가로 투자하면 주가도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올레드 더 추가적으로 하면 주가 올라가! 그렇게 본 것 같아. 친권국에서는 스마트폰 등 소형 기기죠. 소형 기기 중심으로 소비되던 올레드 패널이 최근에는 태블릿이나 PC, 노트북 등으로 아주 빠르게 침투하는 점에 주목을 하는 것 같아요. 내년부터는 애플, 아이패드하고 맥북, 올레드 패널이 도입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산업의 본격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그런지 엔터테인먼트 용도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는 점도 호자로 꼽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레드를 활용한 대면적 전장 디스플레이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얻기 새로운 먹거리 사업인 노트북과 태블릿 PC 등 그 IT 제품 시장이 올 상반기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성장할 것으로 보이는 것 같은데 상반기에 이제 상반기 안에 북미의 완성품 그런 업체들의 생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투자가 시작되는 거죠. 신규 투자가 시작될 거다. 그렇게 예상을 또 하고 있고 증권사들은 올레드 산업 전반에 힘을 받는 가운데 이 소재주들의 실적 전망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긍정적으로. 이녹스 첨단 소재의 경우 하반기로 갈수록 누적된 교체 수요랑 중국 경제 부양책 등의 영향 때문에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는데 이 DB 컴퓨터에서 이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를 기존 4만 2천원에서 4만 8천원으로 올려 잡은 거예요. 그래서 덕산 네오륵스에 대해서는 노트북, 올레드, 패널, 스트로량이 지난해보다 한 43% 증가할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유심히 보고 기업이 다 곧바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3천원에서 한번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솔로스 첨단 소재, LX 세미콘가 하여튼 이런 기업들도 있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요즘 보니까 국민연금도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있어요. 국민연금, 여기서 삼성전자, 삼성전기, SDI의 이사 선임 관련 찬성표를 던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투자은행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치기가 삼성전자 안건 중에서 한종희 부회장의 사내이사 재선임권에 대해서 찬성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삼성전기 안건 중 여윤경 이화여대 경영학 교수의 그 사회이사하고 감사위원 그 선임 안건에도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삼성 SDI 안건 중에 사회이사 권호경, 김덕현 감사위원 권호경 감사위원인 사회이사 최원욱 등 각 선임권에 대해서도 모두 찬성 결의를 결정을 했네요. 뭐 반대는 없네요. 보니까 이날 그 선임 찬성 여부 중 여부가 심의 등 임원들 중에 삼성 웰스토리에 대한 그 부당 지원 기간 중 임원으로 재직한 적이 있어 논란이 있었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수탁인은 그 해당 임원들이 참여한 이 사회에서 사내 식당에 대한 경쟁 입찰 도입을 논의한 점과 경쟁 입찰이 대외 개방으로 실제 이행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앞서서 지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전자 등에 대해서 삼성 웰스토리에 대한 삼성 웰스토리에 사내 급식 물량을 몰아준 부당 지원 행위죠. 이로 인해서 과징금 2349억을 부당 2349억을 부과한 바가 있죠. 하여튼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요번에 아주 재미있어 질 것 같아요. 요번에 보면은 삼성전자 다양한 소식들이 들려오긴 들려오는데 하여튼 요번에 어떤 소식이 들렀지 주주총회 일인전 결국은 디데이 2일이에요. 3월 15일날 한다고 하니까 기회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주주총회 가가지고 한번 깽판도 지키고 한번 욕도 하고 쓴소리도 하고 해보는 거지 주주니까 똑바로 하라고 소리도 지르고 그런 모습도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주주들의 목소리도 확실하게 어필을 해야돼. 가만히 멀뚱멀뚱 보다가 그냥 거수기로만 갔다는 게 아니라 기업 모나들한테 정신 좀 차리고 똑바로 좀 하라고 주가관리 똑바로 안 할 거냐? 그리고 배당금 관련된 문제도 한번 언급도 하고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